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연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중간에 뭔가 좀 우픈 상황이 발생한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미 한번 다녀온 돌싱인 것도 모자라 알고 보니까 숨겨둔 아이까지 있는 남편 저 진짜 완전히 속았는데요 전처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이게 도랏 연락해가지고 뭐 어쩌라고 반품하게? 원지 재혼한 남편 거짓말이 많은데 전처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에요 혼인신고까지 다 마친 결혼 3개월차 부부입니다 최초 2년 동안 연애할 때 돌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겨우 이 남자가 돌싱인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요 제가 먼저 알게 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정황이 있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고백을 하듯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먼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들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파혼을 해야 할지 그렇게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저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고 즉 속인 게 이젠 진짜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로 남편 본인이 유책이 아니고 전처의 바람 때문에 라고 하길래 결혼했어요 예 저도 제가 바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요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고 결혼을 한 건데 이게요 결혼하고 보니까 다른 그지 같은 것들이 즉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단 제일 큰 게 아니 분명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알고 보니까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마찬가지로 원래 남편이 살던 집이었거든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전처 그리고 아이와 다 같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혼하고 난 뒤에 아이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전처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혼 후에 전처에게 애기 관련해가지고 연락이 오면 보러 가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전처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말고 남편이요 아이 일이나 아니 전처 본인에게도 무슨 급한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요 이 사람이 자기 전처한테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고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이거 하나예요 이혼 사유가 정말로 전처의 바람이 맞는지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의심이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솔직히 말해라 이거 뭐냐라고 몇 번을 물어봤지만 끝까지 전처의 바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혼했다 그러고요 뭐라더라 원래부터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여자라서 아이를 출산 후에도 여기저기 막 놀러다니다가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이 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요 이제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처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연락해가지고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당신 정말 이혼한 거 네가 바람피운 거냐고 뭐 아직 이 사람 연락처는 모르고요 그래도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입소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만약 이것마저 거짓말이라면 저는요 이혼할 가구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에 속고속고 또 속아놓고 이것만은 믿어보고 싶은 남미 새의 애잔한 외침이라니 눈물 나온다 2번 아니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되네 쓴이 뭡니까? 똥 멍청이세요?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전처가 애를 키웁니까? 바람 난 애미가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고 아니면 뭐 네 남편이 키우기 귀찮고 힘들고 싫으니까 유책 배우자한테 애들을 줘버렸다 이런 건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제발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구라이소가 게다가 지금 이 순간도 어처구니깐 아니 물어보기엔 뭘 물어봅니까? 정말로 네 남편을 믿어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너무 멍청해 어떻게 될까요? 어우 제가 지금 저 인간 표현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났다 해도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자녀를 학대했다 이런 것처럼 그 양육 자체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면 이 나라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웬만하면 엄마 쪽에서 애 키우게 해줘요 맞아요 바람으로 이혼당해도 여자가 양육을 원한다 진짜 웬만하면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죠 특히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면 더더더 여자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3번 참으로 바보구나 교섭권이 없는 거면 유책인 거고 만약 지가 진짜 그렇게 말을 했다 했으니까 네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유책이 지가 맞는 거고 또 교섭권이 있는데도 안 보는 거면 인성이 쓰레기였다 이건데 그 말을 듣고도 있다는 알부를 썩은 알부를 말이지 아직도 붙잡고 살아보겠다니 참 대단하구만 이 사람 말은 그거죠 결론은 몰래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 이전에 남자 말이 나는 안 본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경우 그게 진짜였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건데 왜 결혼을 했느냐 이런 거겠죠 4번 아니 담아 그 인간이 정말로 정성적인 남자 같으면 놀기 좋아하고 바라는 여자한테 애를 주겠냐고요 진짜 미치겠다 5번 애를 안 본다는 건 교섭권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누가 진짜 유책 배우자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나 그게 증권 상실하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걸로 쇼부 본 거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안 보는 거랑 못 보는 건 좀 다른 개념이죠 6번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싶어 가지고 결혼할 때 미치겠다 7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 알지 애는 남자하고 개혼하면 백이면 백 무조건 괴로워지죠 그리고 이혼하고 남자가 애를 키워도 문제가 돼 전처가 키우는 자식 보러 다녀도 문제가 되고 전처가 키우는 자식이랑 열을 끊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든 다 문제가 되는 거야 좋은 게 없어 7, 8번 아니 진짜 왜 이러냐 아니 애가 있는 걸 숨기고 결혼했는데도 겨우 그딴 게 궁금하냐 너는 지금 이거 진심이야? 아니 누가 바람을 피웠는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거기서 이미 끝난 거야 궁금하고 말 게 뭐가 있냐고 9번 아 진짜 답답하다 멍청한 사람들은 제발 남들 조언이라도 좀 새게 듣고 살아라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생이 가장 중요한 중대사인 결혼인데 이게 애들 장난이냐? 바람난 배우자한테 애를 맡기는 남편이 있겠냐고 아휴 10번 아니 그래 결혼 좋다 이거야 그럼 혼인신고로도 좀 미루든가 도대체 이게 뭔 거짓 같은 짓거리야 너무 바보같이 사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이제껏 했던 말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데 이런 와중에 또 전처한테 연락해가지고 도대체 뭘 알고 싶다는 거야 나 진짜 모르겠다 댓글 쓴이 여기서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게 쓴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왜 댓글을 달았냐면 보통 자기가 쓴 글이면 글 쓴 원래 주인이 추가를 남기든 후기를 남기든 본문에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댓글을 남겼냐면 이 글 자체가 박제된 글이에요 즉 쓴이가 글을 올리고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우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박제를 했는데 거기에 쓴이가 원본 쓴이가 와가지고 댓글 단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본 글쓴이입니다 결혼 전에 알았다는 건 남편이 이혼을 했었다는 것과 그게 당시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거 이거 두 개뿐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얘기를 안 하고 꽁꽁 숨기고 있다가 제가 먼저 알게 된 후에 하나하나 따지고 물어봐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때 결혼하지 않고 그만뒀어야 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결혼 이야기가 많이 오갔었고 또 파혼하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남자를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 거짓말 너무 많이 들통나니까 사고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똥멍청이 바보인 것도 많고 맞고 신중하지 못한 것도 맞고 집할 집권 남미생인 것도 맞습니다 전처한테는 아직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절대 할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희들 3개월 됐고 혼인 기간이 짧아서 또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들을 종합해가지고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해야겠죠 그리고요 제가 본문글을 삭제한 이유는 야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하면 너 말 들을 거냐 너 남미세잖아 그지같은 남미세 그러니까 하든 말든 너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내용들의 댓글들을 보고 그래요 이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이거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삭제를 했던 겁니다 여하튼 그래요 그지같고 바보 같은 걸 읽게 만들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내 댓글 아니 그렇다고 남미세하고 욕을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어찌보면 쓰리도 피해자잖아 좀 멍청하긴 했지만 안그래요들 2번 아니야 남미세 맞고 그냥 욕을 쳐먹어야 돼 다 떠나서 돌생긴 걸 속일 정도면 이거 완전 장난 아닌 거잖아 쓰레기야 바로 파울을 때려야 맞는 건데 그 정도의 그지같은 놈인 걸 뻔히 알면서도 결혼했으니까 욕을 쳐먹는 게 맞죠 더 막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3번 아우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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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욕하지 마요 그래도 이런 쓴이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알아서 막 이런 것도 수거해주고 가져가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오히려 반품하는 걸 막아야지 4번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그지같은 굴곡도 생기고 또 뻔히 알면서 진짜 말도 안되는 그런 멍청한 일도 하게 돼요 다 그래 그리고 새벽에 오려면 깜깜한 밤을 지나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쓴이는 그냥 깜깜한 밤을 지나서 동이 트는 새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자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달은 걸 다행이다 생각하고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씩씩하게 다시 원래 제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은 즐겁게 사세요 아시겠죠 5번 이거 혼인 취소 가능해 보이는데 재소기간 엄청 짧으니까 어서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6번 아니 알고 결혼을 했는데 뭔 취소하여 이혼소송이지 애를 숨긴 건 몰랐으니까 어쩌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7번 하긴 그래 아예 작정을 하고 속이는 놈을 어떻게 이기겠냐 열 경찰이 도둑한 놈을 못 잡는다잖아 아니 못 막죠 어쨌든 꼭 이혼하길 바랍니다 한번 속인 놈은 끝까지 속인다고 아시겠죠 믿으면 안 돼요 이뻘구라 그러잖아 입만 열면 쳐구라 뱉는다고 지금 이 쓴이가 혼인 취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모릅니다 법은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무지한 제가 듣기로도 이게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이게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엄청난 중범죄자 출신이다 10년 이상 살다 나왔다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도 아니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걸 속인 건 맞는데 모르겠어요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이혼소송이기도 해야겠죠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나 다 과오를 저지르면서 삽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쎄요 그래서 아까 댓글에 이 쓴이는 욕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에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한번 욕먹고 시급을 해야 다시는 이런 바보같은 짓거리를 안 하거든 어쨌든 이 쓴이는 완전 거지같은 남이사가 될 뻔했으나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즉 자기 인생을 살아갈 그런 게 보이는 어쩌면 다행인 그런 쓴이라고 봅니다 힘내세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